무효 트하 트하 안녕하세요 이 옷은 한번도 보여준 적 없는 것 같은데 아 이거 제 거예요 그리고 이거 원피스거든요 원피스인데 귀찮아서 밑에는 그냥 이렇게 이렇게 활동하기 편하도록 이렇게 도보기야 뭐야 여기까지는 보이는데 여기까지만 보이니까 이렇게 하면 되죠 개량 한복이라고 저 애기들한테 시키네 저거를 뭔 소리예요 몇 개 쉽니까는 뭐예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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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랄색인 것 밖에 안 닮았잖아 아니 아니 이거는 편하려고 아 아 아 진짜 저기요 조련사님 옆에 사자 좀 보여주세요 비즈 내가 혼내줄게 내가 혼내줄게 내가 혼내줄게 트하 물결표 오늘 혹시 꿀댐 티모 코스프레인가요? 뭐야 티모 캡틴 티모 리포링 폴듀 요리 하나 둘 셋 넷 오정희님 블라우스에 용가리 치킨 찍어먹고 싶다 무유 아 네 직장인님 고맙습니다 그래서 뭔가 찍혀 나오지 않아요 마스타드 아니에요 마스타드 아니에요 마스타드 아니에요 이 모순들 삼촌이 맞지만 이 모순들 삼촌이 맞지만 이 모순들 삼촌이 맞지만 이 모순들 삼촌이 맞지만 이 모순들 이게 순대라고요? 어딜 봐서 이게 순대에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름엔 역시 시자로 물들인 삼배우시다 시자로 안 물들였어요 이거 너무나 현대적인 화학약품으로 물들였습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네? 갔으니까 하는 말인데 요즘 훈장님들도 저렇게는 안입음 이렇게 패션 러블 하긴 안입겠네 다운받아야겠다 반과 뒤로 나누어져서 한다고? 플레이트와 엔트로 요리가 엔트로 요리가 진짜요? 저도 받아야겠다 다운받아야겠다 우와 하하 하하 생각해보십시오 하필 하필